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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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그스 2집 재즈 마스터가 나왔습니다. 재즈를 마스터했다 이거. 시발. 백호스위즈 화이팅. 다 사! CD가 없어도 다 사. 단독 공연이 언제입니까? 20일. 9월 21일. 9월 21일 상상 맞아. 내가 얘기하는 건가? 모르겠는데 아무튼 9월 21일 재즈 마스터가 거기서 나옵니다. 이미 나왔어. 이미 나왔다. 공연을 생각한다 이거지. 야 빨리. 야 놀아 빨리. 예아들. 하시면 5천원인 사이콜. 맞지? 예아닌. 예아닌. 백호스. 네 요즘에. 화이팅. 이 밴드니까. 공연을 보면 가서 그냥. 마음대로 그냥. 으아아아악! 해서 되는. 자유로운 공연이. 와서 화이팅 하시기. 재즈 마스터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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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